아이가 바지를 내린 채 쭈그려 앉아 있고 아이 옆엔 보호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손에 휴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진을 공개한 누리꾼은 제주 아쿠아리움 관람 후 주차장에서 포착한 모습이라면서 똥 사건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라고 적었는데요 앞서 지난 6월에도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아이가 도로변에서 용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주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초질석해도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제발 너희 나라 가서 살아 너무 더럽다 수치심도 없나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